네 안녕하세요 풀빅산 비누 만든 것을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베이스 입니다 레드팜 베이스 구요 풀빅산 원액입니다 원액인데 이것을 가지고 원액으로 비누를 만드는 비누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틀에 붙여서 성형을 마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마른 상태라 꺼내도 돼서 지금 꺼내 보려고 합니다 꺼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가 빛깔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8개를 만들었습니다 8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꺼냈습니다 레드팜으로 만든 풀빅산 수제 미용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빛깔이 좋고요 또 또 피부에 좋고 아토피나 염증 가려움증 있는데 여드름 또 모낭충 모발도 윤기가 있구요 화학 제품으로 만든 비누는 눈이 따갑습니다 근데 이 풀빅산 비누는 전혀 따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비누를 꺼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풀빅산 비누를 만들어서 꺼내 보고 빛깔도 보고 또 건강에도 좋은 비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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